안녕하세요. 익스트림라이프TV의 익스트림한입니다. 오늘은 틸트에서 새로 나올 신상품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틸트에서 앞으로 새로 나올 포뮬러 데크이고요. 주황색으로 나오는 제품입니다. 약간 밝은 주황은 아니고 약간 레드가 섞인 주황? 그런 느낌인데 이게 아직 미국에도 출시 안했고 지금 인스타나 이런 영상에 나오는 제품들 전부 다 프로토타입 테스트용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블레이더의 종서가 샘플을 받아가지고 탄다고 해가지고 갖고 온 거고요. 이 데크가 기존의 틸트 스테이지 시리즈랑 디자인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넥 부분 여기 넥 부분의 디자인도 좀 옆면은 얇아지고 위의 옆면은 위쪽에서 보면 조금 약간 이렇게 라운드가 져가지고 동그랗게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데크는 쭉 뒤로 오면 가장 또 달라진 부분이 이 브레이크 브레이크 팬더가 측면에서 딱 보면 이렇게 생겼죠. 바퀴가 살짝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져 있는데 디자인은 좀 독특해요 팬더가 물론 알루미늄으로 다 이렇게 용접이 돼 있고 한데 발을 밟으면 잘못하면 바퀴를 밟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페그 부분은 기존에 스테이지 3랑 비슷한데 뭔가 좀 더 두꺼워지고 보강된 느낌? 제 것보다 확실히 좀 더 두꺼워지고 보강된 느낌이 듭니다. 나머지 위에서 봤을 때 차이는 크게 이렇게 팬더랑 넥 부분 넥 부분이 달라졌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포뮬러 데크를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 일단 데크의 이 목 부분 넥 이 부분도 지금 무늬가 이렇게 살짝 오각형으로 들어가 있고 용접 부위도 조금 다릅니다. 용접 돼 있는 게 상당히 많은 곳이 이렇게 되게 촘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구멍이 이렇게 뚫려서 쭉 이렇게 안쪽으로 이어져 있고 그리고 또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파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포뮬러 포뮬러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고 데크의 사이즈가 적혀져 있습니다. 데크도 이 강성 때문에 보면은 약간 오돌도돌하게 돼 있어요. 휠 꽂는 부분도 딱 아주 핏하게 이렇게 잘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페인팅도 기존의 것들보다 상당히 좀 두툼하게 페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것들이 알루미늄 느낌이 많이 났다면 이거는 약간 금속 느낌이 좀 나도록 그렇게 좀 페인팅이 두툼하게 돼 있습니다. 이 포뮬러라고 이름을 지은 거는 이 오렌지 색깔이 예전에 포뮬러 1 경주 자동차 그런 곳에서 많이 썼던 그런 컬러라서 아마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데크는 일단 이게 6.5에 22.8 길이가 22.8이죠. 폭은 6.5 이게 사이즈가 물어보니까 5인치부터 데크 폭은 5인치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5, 5.5, 6, 6.5, 7 7까지 나오고 길이는 이제 5에 21 5에 20 5에 5.5에 2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다가 6에 22까지 갔다가 6.5에 22.8 그리고 7에 23.5 이렇게 길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 데크가 언제 수입될지는 몰라요. 아직 출시 계획은 없고 정확하게 나중에 한 봄 지나야지 이렇게 들어올 것 같은데 요거 이렇게 쭉 보면 실제로 보면 다른 6.5 예전에 A5에 노에스 노에스가 6.5인치 짜리가 있었는데 그때보다 더 넓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요거 아마 포뮬러는 딱 제가 봐도 용접도 그렇고 되게 많은 곳이 용접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틸트에서는 최상급 데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네요. 그리고 요거 무게가 몇 킬로지 데크가? 6.5 기준으로 2.2kg 1.9에서 2kg 6.5 기준으로 1.9에서 약 2kg 그러면 크기 대비 가벼운 거예요. 보통 다른 브랜드 6.5인치면 2.3kg 2.4kg 뭐 이렇게 나가는데 틸트는 모르겠어요. 안쪽을 되게 보강을 하면서도 데크 중간중간을 파놔서 그런가 많이 가볍습니다. 크기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 딱 들어봤는데 어? 넓은데 들만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봄 지나고 여름 뭐 쯤 돼야 어떻게 뭐 수입이 되던가 할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고 또 이제 뭐 전쟁도 나고 막 이래서 조금 변동사항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틸트사의 포뮬러 데크 신제품 앞으로 나올 신제품 살펴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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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